두번째 섹션은 시언어의 선택제어문 또는 반복제어문 이 두가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겁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선택제어문 할건데요. 분기문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if가 있죠. 조건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아래의 명령을 실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블록구조로 묶인 명령문들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제어문은 블록구조가 없으면 최초 하나의 명령문만 실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코드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해서 70을 일단 할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인데요. if하고 괄호 안에 조건식이 적혀 있습니다. 스코어 점수가 80 이상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체크했을 때 true가 나오는지 false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false가 나오겠지만 이 아래쪽은 true일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0 이상이면 이 문장이 실행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중간호가 없죠. 제가 옆에다 다시 해볼게요. if하고 괄호 한 다음에 중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if 바로 다음 문장만 if 영역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블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put s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쪽에도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지만 put s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중괄호 안에 들어있죠 둘 다. 그러면 이건 둘 다 if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참이면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구분되시죠? 이 중괄호가 없으면 첫 번째 문장만 if 영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코드는 70점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아니니까 수고하셨습니다만 나올 거고요. 80점 이상인 점수부터는 합격입니다와 같이 수고하셨습니다도 같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분이 되셔야 돼요. 내려가서 더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if 문의 조건에 맞을 경우에 실행이 되고 안 되고를 선택을 했었는데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을 때 실행하는 부분과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별도로 실행하는 부분을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와 거짓일 때 각각 실행하는 명령이 다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else 문을 쓰면 되는데요. else 문은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다. 조건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흐르듯이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스코어 값이 8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를 출력하세요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재 도전하세요라는 이 두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if 영역인 거고요. else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가 앞으로 블록이라고 할게요. 블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전체를 다 else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다중이프 else 문입니다. 실행되어야 할 명령의 분기가 나눠지는 경우 있죠. 합격인 경우 불합격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걸 분기라고 해요. 셋 이상일 때 사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분기마다 새로운 조건식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else 문은 그 이외의 란 뜻이기 때문에 조건을 입력하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점수 집어넣고요. 만약에 스코어 값이 80 이상이면 실행할 문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격입니다가 출력되면 이쪽 뒤에 있는 if는 아무리 길어도 다 무시가 돼요. 그런데 80 이상이 아닌 경우에 80 이상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80이라고 생각했을 때 80 이상이란 얘기는 이 80을 포함해서 이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 안에 포함을 한다는 소리죠. 포함을 시킨다는 소리죠.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러면 합격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합격입니다가 안 나왔다는 소리는 80 이상이 아니라는 소리죠. 80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80을 포함하지 않는 이 왼쪽 부분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뭘까요? 80 미만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만약에 스코어 값이 7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값이 80 미만인 상태에서 다시 70 이상인 상태까지 같이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else if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재시험 대상입니다라고 출력이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else가 또 붙겠죠. 70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거랑 같이 어떤 의미예요? 70 미만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체크하고 있는 값이. 그렇기 때문에 else라고만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조건도 안 붙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반대되는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70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소리죠.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3항 연산자 나와 있습니다. 3개의 항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결과 중에 하나의 값을 결과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할당이 필요한 else if문 대신에 간단하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쪽에 나와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a가 b 이상이면 c에다가 20을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에다가 40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c에다가 20을 넣을지 40을 넣을지 고민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항 연산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단 c에다가 뭘 넣지 고민하는 거예요. 20을 넣을까 40을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을 넣을지 40을 넣을지 고민하는 기준을 여기 안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c에다가 값을 할당할 건데 이 식이 참이면 얘를 집어넣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얘를 집어넣는다. 할당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간단한 if문은 이런 걸 3항 연산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스위치 케이스는 그 다음 경우인데요. 특정 데이터를 지금처럼 70 이상, 80 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일 값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라고 표현합니다. 비교 데이터는 숫자 또는 문자. 문자도 내부적으로는 숫자죠. 가능하고요. 일치하는 영역뿐 아니라 그 아래의 모든 코드도 실행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게 뭔지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위쪽은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현재 보면 인트 먼스 해가지고 4라는 값이 들어있잖아요. 먼스라는 변수 이쪽에 따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까지는 괜찮으니까 그 다음 스위치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서 기본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스위치하고요. 괄호 안에 판단을 할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이 먼스를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리고 중괄호로 감싸요. 중괄호로 감싼 다음에 단일값과 비교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해석을 그대로 해보면 케이스 2땡땡이에요. 케이스 4땡땡, 케이스 6땡땡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케이스가 무슨 무슨 경우라고 해석이 되면 됩니다. 2일 경우, 4일 경우, 6일 경우, 9일 경우, 11일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꼭 순서대로 가실 필요 없어요. 밑에 1도 바로 나오죠. 10일 다음에 뭐뭐 일 경우 뭐뭐 일 경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쪽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행 지점이 아니라 자 무슨 얘기냐 케이스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케이스 2일 경우 먼스 값이 2일 경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다 실행하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럼 실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먼스 값이 4인데요 그럼 여기에 4가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케이스 4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요 물론 지금은 코드가 없지만 코드가 있다면 4, 6, 9, 11에 해당하는 코드가 다 실행됩니다 지금은 없죠?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을 만났는데 11에 보니까 총 30일입니다 라는 걸 출력하는 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4나 6이나 9나 11은 똑같이 총 30일입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브레이크 때문이에요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면 스위치 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4부터 11까지 4, 6, 9, 11까지는 같은 문장이 실행되고 종료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4에서부터 내려와서 종료가 되든 6에서부터 내려와서 종료가 되든 9에서부터 내려와서 종료가 되든 아니면 그냥 11만 실행하고 종료가 되든 어쨌든 똑같은 위치에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먼스가 2였다면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여기도 브레이크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실행되고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적혀있듯이 1, 3, 5, 7, 8, 10, 12인 경우에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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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까지 진행이 되겠죠 여기 밑에 브레이크가 없는 이유는 이게 어차피 스위치 문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스위치 문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아까 디폴트라는 걸 잠깐 봤었는데요 일치하는 값이 아예 없을 경우 지금은 다 있는 과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선택적인 겁니다 디폴트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밑에 예시 코드가 나와 있는 것 같죠 정상적으로 이 월수를 입력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거긴 한데요 1부터 12까지 2를 입력했을 경우에 여기고요 4, 6, 9, 11을 입력했을 땐 여기인데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이거를 제외하면 다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쓸 필요 없이 케이스 3, 케이스 어쩌고 어쩌고 다 쓸 필요 없이 디폴트만 쓰게 되면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다 Y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이용하고 디폴트를 이용하면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의 코드 유형으로 이 문법을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고 계시는 영상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신 프로그래밍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이 사실상 제일 어렵죠 지금까지는 if문도 그렇고 일반적인 실행문도 그렇고 그냥 흐름대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거 다음에 저거다 이런 느낌인데 반복문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거나 이해를 하는 방식이 약간은 달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포문입니다 포문은 지정한 횟수만큼 코드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시작각, 종류분기, 증감식,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식을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역시나 브레이크문으로도 벗어날 수 있고요 반복문은 c하고 java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부할인 양이 두 배로 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밑에 한번 보죠 우선 정수형 변수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i와 sum인데 보통 반복형 변수는 한자리 문자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형식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적어볼게요 일단은 포문을 이렇게 쓰게 되면 괄호를 하게 되고요 맨 처음이 초기값이에요 그 다음 세미콜론하고 종료 조건인 건데 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증감식이에요 반복을 할 때는 항상 반복용 변수라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필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i죠 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i의 초기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i가 이 종류분기가 될 때까지 이 i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통적으로 반복용 변수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서 볼게요 i가 1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한대요 i가 10 이하인 동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복을 할 때마다 i를 1씩 증가시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i가 1일 때 이 문장이 한 번 실행되고요 2일 때 이 문장이 한 번 더 실행되고요 3일 때 실행되고 4일 때 실행되고 쭉쭉쭉쭉쭉쭉 9일 때 실행되고 10일 때도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10 이하일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실행되고 i가 11이 되면 더 이상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구분되시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코드를 10번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i값을 sum에 누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10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거를 10번 한다고 생각해서 i에다가 그냥 10을 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드를 분석하실 때는 절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10번이니까 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분석을 해도 오케이 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복을 천번 해야 되는데 이 천번을 다 일일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반복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 패턴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이 파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만 번이든 천번이든 그건 사실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대신 이 패턴을 찾기까지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 3번, 4번 많아봐야 한 5번 정도만 계산을 해보면 얘가 1식 증가하는구나, 2식 증가하는구나 이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엔 디테일하게 한 단계씩 한 스텝씩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while문이네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횟수만큼만 반복을 하는 거였고요 while은 지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코드를 반복하는 거예요 밤새 게임을 한다고 치면 게임을 20번 하고 잔다 라고 하면 이거는 포문이고요 반면에 게임을 10번 이길 때까지 한다 이거는 조건이에요 몇 회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while이라는 거죠 조건을 먼저 판단한 다음 순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코드를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는 단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복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while문 세 번째 보면 조건에 따라 단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반면에 조건에 따라서는 무한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한 루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루프라고 말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는 무한 루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무한 루프가 될 수 있는데 무한 루프는 조건식을 무조건 참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참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언어는 그냥 1이라고 쓰면 조건이 무조건 참인 거고요 자바는 true 나중에 배우게 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true예요 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언어의 while에 true가 써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진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우선 input이라는 변수와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sum은 합계를 내기 위한 변수고요 input은 값 입력을 받기 위해 만든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변수가 입력을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반복용 변수에도 포함이 돼요 앞에서도 반복용 변수라는 개념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개념을 잡아보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반복이 종료될 수 있는 이런 변수를 반복용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for문이든 while문이든 뭐 횟수가 제한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든 어떤 변수라든지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그 변화가 감지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보통 값이 변하려면 그래서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에는 반복용 변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여기서는 input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죠 while문 시작했습니다 괄호 안에 조건식을 써요 input이 0 이상인 동안 input 값이 양수인 동안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canf로 바로 값을 입력받죠 10진수를 입력받을 겁니다 입력받은 건 input 변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써 있어요 입력 값을 input에 이제 담았으면 그 다음으로 이 input 값을 sum에 누적시키고 있어요 이걸 누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누적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반복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위로 넘어갑니다 분명 우리가 scanf로 인해서 input 값을 새로 입력받았죠 그러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을 입력을 했다고 하면 input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입력받습니다 83을 입력받았다고 해볼까요? 83 입력받게 되면 그 83이 input에 들어가고 그걸 다시 sum에 누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이 시작되는 거죠 83은 양수죠? 다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0을 입력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input으로 0이 들어갈 거고 그게 누적돼서 sum에 누적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랬는데 input이 지금 0이기 때문에 0 이상이죠? 0 이상이니까 input이 0이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시작해요 이번에는 minus 2를 입력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input에 minus 2가 들어갈 거고 minus 2가 누적될 거고 여기서 약간 이상하죠? minus 2를 왜 누적하지? 라는 부분 어쨌든 코드가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겠죠? minus 2가 누적됐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봤더니 minus 2는 0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펄스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반복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고 내려와서 이 sum이 출력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예시를 위한 부분이지 실제로 코딩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minus 2가 누적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은 두 와일문이 있는데요 왜 두 와일문이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코드 반복하는 거 맞고요 코드를 먼저 실행한 다음 조건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르죠? 조건에 맞지 않아도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와일문은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put하고 0으로 지금 초기화를 했는데 실수로 마이너스 10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현재 input값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입력받은 건 없지만 이 상태에서 이 문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input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하고 반복은 종료될 거예요 이거를 막아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실행하고 뒤쪽에서 조건을 체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과로 들어가고요 밑에 while하고 조건식을 씁니다 세미클론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쪽 아래쪽 내용은 똑같은데 최초 한 번 실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while과 두 while의 차이예요 그래서 do I를 언제 써야 되냐 최초 한 번은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초기화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구분되시죠? 넘어갈게요 스위치나 반복문에서 쓰는 브레이크와 같이 새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continu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ontinue는 아래의 모든 코드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continue 아래쪽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input 0하고 sum 0 넣고요 input이 0 이상인 동안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입력 값이 짝수면 단계를 건너뛰겠대요 여기 if 나와 있죠 input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은지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나누어 떨어졌다는 소리죠 2로 짝수라는 소리입니다 짝수면 어떻게 한대요? continue를 하겠대요 그러면 continue 밑에 있는 이 코드는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밑에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또 입력을 받겠죠? 근데 또 예를 들어 14를 또 입력했어요 그럼 또 짝수잖아요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번에는 9를 입력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짝수가 아니죠? 그럼 continue를 안 만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누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홀수 값만 입력된 값 중 홀수 값만 누적을 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문, 와일문, 컨티뉴 브레이크, 스위치 케이스 이런 것들을 공부를 같이 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